삼산은 시간 삼산은 활라 정천은 괴롭고 이수 중부는 백로 주로 없구나 삼산은 시간 내 품을 지는 길 이 온 폭풍을 들고 가니 논개 지어다 보느냐 만함은 천봉이요 괴롭고 구거운이 백사지로구나 다 놀아간다 내가 놀아간다 다 주다 다 놀아간다 이 논을 쏘냐 정의라 허는 것은 아니 이리라고 하던데 우연히 우연히 가른 전 어쩔 수가 없네 저기 나만 가른 전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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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람을 불고 있나 나 나 나 차원 조금 더 올려야 되겠는데 네 조금 더 올려보세요 나 삼산은 시작 삼산은 팔라 정천 회의요 이리 수중 오는 백로 주로 오구나 나름 나름 하야 내 꿈 실은 뒤 내 먼 꽃붓을 보라 이 논내 이리 지어다 보냐 마라 은 전봉 이오 에어 구호 니 백사지 오구나 바보라 간다 내려둘 간다 내려둘 간다 간다 아 축하 늘 이 육 소냐 정의 하 허는 것은 아닌 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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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여 어쩔 수가 없네 저 이 동남 저 오 오 오 멎 무수 이리 바람 불 부 인 나 저기 돈남 저 구름은 무수한 이바라 남을 부모 부모 있나 우리 저기 뭐야 옥주님 시작 저기 떠난 저 구름은 무수한 이바라 남을 부모 있나 음감은 좋으셨는데 그 박자를 잃은 무수한 이바라 무수한 이바라 무수한 이바라 무수한 이바라 무수한 이바라 중앙자가 시작 저기 떠난 저 구름은 무수한 이바라 쩌구 구름을 무슨 빛바람을 품어 있나 좋았는데 좋았는데 장난이 한번 해줬어 구름을 무슨 빛바람을 품어 있나 구름을 무슨 빛바람을 품어 있나 구름을 무슨 빛바람을 품어 있나 목 속 목 속 안 듣고 화보 라물«이 시작 목 속 안 듣고 화보 라물 불어 있나 시작 오늘, 오늘 압자 놀처럼 저기반만 저 구름 구름원 구름원 무스름이 가라 무스름을 부어 있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을 맺고 우리샘께서 무슨 삼산음 발락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시니 아까 우리 저기 떨란으로 마무리 치겠습니다. 시작! 저기떨란 저런 구름을 무슨 빛바람을 불어 있나 옥주인님 봉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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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